강아지 수행 확인 한국인들 아까도 그 합창 닮었는데 리허설 하는데 진짜 대박이다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장면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진짜 눈물이다 감동 때문에 그 소름이 진짜 아까 리허설 듣는데도 소름끼치던데 그래서 다 우리 보면서도 막 다 진영오빠랑 막 소름끼쳤어 우리가 본 건데 또 보면서 또 소름끼치고 그래서 노래가 일단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나한테 시키다니 그 아이디는 좀 생각해보셨어요 아이디요? 아이디? 아 라이브 나 진짜 라이브 하고 싶어요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나 그거 너무 좋아해 어디가서 얘기할 거 너무 좋아요 라이브 나 너무 재밌을 거 같아 아이디를 어떻게 하죠? 한가인 어떻게 찾아봐요 그거를? 가인 가가가? 이런 거 해보면 가인 가가? 가가리 근데 여기 그게 가인 가가리 어때요? 아니 한가인은 있으니까 가인 가가리 이런 거는 한가인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러게? 한가인 인스타그램 한가인 인스타그램 한가인 인스타그램 잠깐만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내고 안해 내고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시킨단 말이야 한가인 인스타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니 인스타 그렇게 과연 어 누가 쓰고 있어 내가 안 쓰는데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이거 지루한지 결국엔 그냥 한가인 가가리다 한가인 가가리 이상해? 가가리 근데 무슨 뜻이죠? 뜻 없어요 그게 너무 웃긴데 한가인 가가리 프로핀 사진은 뭘 프로핀 사진이요? 이쁜걸로 보내셔야 된다는데 이쁜거? 나 이쁜 사진 핸드폰에 없는데 이쁜걸로 내가 나만 있는 사진을 해야 사람들이 나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찾았다 저도 떴어요 가가리? 아 팔로우 벌써 팔로우 3개입니다 이야 그냥 한가인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웃겨 아니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뭘 하느냐 멘트를 뭘로 올리느냐 까꿍이로만 언니 그럼 주로 뭘 올리실 거예요 인스타에? 아무거나 올려도 돼요? 네 목스타 아 나 목스타는 아니야 럭스타 럭이요? 팔로우 지금 오 팔로우 지금 7명이에요 다 우리 애들이죠 다 아는 애들이야 나 인스타그램에 그걸 찾아서 나 개그스타 그려 후스타 그려 후스타 그려 후스타 그려 나 웃긴 사진 좀 있거든 웃긴 사진 좀 있으면 오케이 나 웃긴 사진 많아요 나 근데 가만있어봐 나 가가리 사진 할만한 거 있어 이거 몰라요? 진짜 웃겨 멀쩡한 사진은 안 돼 아직은 스타트는 멀쩡한 사진으로 하시는 게 아 그래요? 네 오빠한테 하라고 해야겠다 오빠 한가인 가가리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니야 오빠는 너무 나를 알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가가리 이랬지 언니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자주 올리실 거예요? 이게 조금 내가 어느 정도의 텐으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야지 열심히 하게 되거든 얼마나 올리기가 되는 거야? 그냥 한 달에 두세 개 정도 한 달에Dats2 언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그래도 한INGS 하나 이 여기에다 근데 그 댓글 다는 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막힌 거 써도 돼요? 네네 답글도 아 댓글을 한 번 써드릴 테니까 거기에 바로 답글 달기가 있거든요 어 진짜 한가인 맞으세요? 이렇게 달아 당신이 한가인이면 난 연정은이야 아 밑에 이제 꺼져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다가리 화이팅 하나 둘 셋 다가리 화이팅 다들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아 나 사람들이 왜 이거에 집착하는지 알았어 난 개 30분만 해 개월 30분만 해 되게 절박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저 파란 딱지 좀 붙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런 거구나 잘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